짜자잔 맥주 마실건데 나 소맥 마실건데? 동영상이네 흐흐흐흐흐 태포 지나간 뒤 가운자라고 또 비오네요 형 봐봐 스마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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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집이 많이 늘었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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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 자동중 아 아 영상 찍는 짬깐이라도만 우와! 오늘 뭔가 얼굴 잘 받는 것 같다? 형이? 응 살 빠져서 그런가? 마기꾼이라서 마기꾼이라서 그래 야 벗어도 괜찮거든 아닌가? 안괜찮아? 괜찮지? 쪼금하러 왔어 내가 너무 맛있어 내 아랑 꽃씨가 못 먹었다고 진짜로? 뭐 같다는데? 나한테 혹시 바지는 오늘 품어봐 오늘 찾으러 오실까요? 얼마전 또 그래를 볼 것 같아 또 벗는게 귀찮아가지고 퇴근 안하실 줄 알지? 일로와봐 일로와봐 네 허리부터 네 넥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, 드디어 이 기나긴 머리를 자르러갑니다 불편했어? 그래서 눈을 찔러 머리가? 아, 머리 좀 더 잘러보려고? 응 장발했잖아? 응? 장발해? 장발해? 빙수로 먹다보니 생각난 영상 촬영 중이여 봐봐 오오 너도 약간 옆에 간지 나는구나 약간 옆모습에 간지 나는구나 태풍 때문에 항상 하늘이 이런 것 같아 밤인데도 깜깜한 게 아니라 구름가 있는 것 때문에 오랜만에 재영이 이발하는 날 별로 성의가 없으시네요 재영이? 너요 너 나 왜? 되게 잘 나온 확실히 이런 거 까면 조명빨에 사놓은구나 진짜? 어 어느 각도에서 야 잘생긴게 나와 지금 어느 각도에서도 잘생긴 우리 재영이 이 정도면 굴욕이 없는 편이다 안 물어 머리 차가운지 안 차가운지 얘 지금 차가워서 문 틀어드렸잖아 안 물어 뭐냐고 야 나는 지금 손 다쳤는데도 지금 해주고 있잖아 어쩌라 혹시 돈 받고 하는 거잖아 꽁짜로 해줬나? 어 꽁짜로 해주냐고? 인성 인성 나 왜 못봤지? 마스크 벗어봐 말이야 얼굴 너 내가 말했지 맨날 뭐 이렇게 하라고? 나 찍을 때 맨날 뒤에 가서 자기만 얼굴 작은 척하고 막 사람들이 다 너 얼굴 작다고 그러고 어? 옆에 딱 있어봐 옆에 딱 있어봐 딱 비슷한 얼굴이잖아 응 응 응 내가 결정하는 거 맞아 야 그거는 먹는 사람의 결정하는 거지 평범이 맛있는데 내가 이제 봤어 We never be none 밥만 먹어야겠다 양심? 다이어트 중인 거 아 그거 칼로리 이러면 안 돼 안 돼도 적게 먹겠다고 하하하하하하하 왜 이렇게 예민하지? 왜 이렇게 존나 예민하지? 존나 예민하네 진짜 맛있어서 먹을 수 있어 자리를 뜨는 거지 60탈 60탈 문자가 신기하게 생겼어 어? 야 나 좀 찍어줘봐 제가 봐 아 나 좀 찍어줘봐 문자가 왜 이렇게 생겼어? 자전거처럼 생겼어? 그거 자전거 테라? 의자가 좀 순하지 않았어 의자를 이렇게 앉아야 돼 의자를 이렇게 앉아야 돼 의자를 이렇게 앉아야 돼 뭐지 이거 좀 좀 이상한 거 같아 의자가 의자가 이거는 이런 의자로 사가지고 바터 의자 바터 의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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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웬일로 결국 주차만 1시간 넘게 해서 겨우겨 먹으러 온 저녁 진짜 마찬가지로 읏 하하하하 이거 야 워 매운 거먹어서 얼굴 울고 있는 것처럼 나오네 1층입니다. 문이 1입니다. 왜 왜 왜. 왜! 왜. 눈 크게 뜨게 되기야. 오랜만에 코너로 왔습니다. 3,000원 넣은 거. 3,000원 넣었어. 오늘만. 여기 있는 소음. 여기 이 노래 듣는다면, 여기 우리 애기 전해줘. 여기다가 정신이 없어져. 우리 다쳐, 나쳐쳐쳐. 우리 다쳐. 잘 먹겠습니다. 아빠찜이 버텨드리고 싶습니다. 밥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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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